안녕하세요 불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8년 11월 1일 11월 첫날입니다 오늘 장 마치구요 바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불꿈봉 공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 입니다 오늘 코스피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2층 저항 때 여기까지 오기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2071 포인트 입니다 2071 포인트 오늘 이틀 이렇게 이틀 양봉으로 지수 끌어 올리다가 오늘 약간 빠졌죠 마이너스 0.26% 어 약 5.2 보시는 잠깐 보겠어요 여기 보고 보시는 것 2024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밑에 블랙 우리 포는 이 블랙 라인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이 저항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2071 포인트를 조금 그 올려야 되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그 했는데도 약발이 잘 듣지 않는지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을 했어요 기간이 매도를 많이 했고 5.23% 여기 보시는 것이 5.23 포인트 0.26% 내린 2024.46 으로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에 동참 했구요 이제 개인들이 매수에 좀 동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전 중에는 이렇게 쭉 올라 왔었는데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때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시는 네이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네이버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란에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증권란에 들어가세요 오늘 증시 2024 인데 이렇게 보지 마시구요 여기 위에 국내 증시를 들어가시면 전체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 했습니다 기관이 그 이 개인하고 외국인이 산 대금 전체를 보니까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오늘 코스피는 상한가가 하나 나왔어요 한창 하나 나왔죠 또 코스닥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1.36% 상승 했구요 기관이 팔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6개의 종목이 어 이렇게 올라갔어요 상한가로 6개 서연탄메탈 오늘 하루종일 서연탄메탈 상한가로 2,990원 안차겠죠 러셀 코리아 ft 상신전자 또 s&p 월드 테라세미 상한가 같습니다 내일 그러면은 불꿈봉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매매하고 다룰 종목이 벌써 상한가가 6개 7개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나 한창 1650원에 마감한 한창 하고 서연탄메탈 러셀 이렇게 7개만 있어도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불꽃봉 조건검색 시 잠깐 보실까요 여기 몇 개죠 2 4 6 8 10 12 14 16 17 종목이 떴습니다 상당히 많이 떴죠 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이틀 양이 틀 치수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조건 검색 시계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벌써 상한가가 7개 인걸 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지수 차트로 갈게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여기서 굳굳하게 지금 아침에 상당히 많이 아 이 주봉이 니까 어제 많이 이렇게 빠지고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아직 양봉 도지는 아니지만 은 지금 은봉 이지만 십자가 형태로 어 주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봉 볼까요 여기 끌어 올려야 되겠죠 4층 저항 때가 2071원 입니다 2071 포인트 그러니까 일봉 상에서 2층하고 거의 똑같죠 2071 지금 관건이 코스피는 2071 포인트 까지 이렇게 끌어 올려 줘야지만 이 좀 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항상 우리 코스닥은 여기 2층 저항 때가 663 포인트에요 장중에 6663 포인트 확 뚫고 고가 668 포인트 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갭 상승해서 차 여기 663 포인트 위로 올라가 준다면 요 2층에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놀는 그런 날 내일 한번 기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그 뉴스나 테마 호재에 우리가 장 시작 전에 한번 어 올려 드리자 밴드에 여기 불군봉 밴드입니다 우리 불군봉 밴드에 검색란에서 불군봉 치고 들어오시고 수락받아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하루에 세 번 이렇게 그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에 불군봉 종목들 할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보시죠 전쟁터에서도 부자는 나온다 아침 7시 46분에 올려줍니다 아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러한 그 뉴스테마 호재들을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여기 잠깐 제가 좀 써머리를 했는데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조선 의류 oem 등이 이렇게 그 이틀 동안에 개미가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오일로 따지면 2조 정도를 팔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이제 바닥은 거의 가까워 졌다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미 투자자가 팔아야 다른 개미 투자자가 판다는 이런 잔인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바닥이 보이는 신호가 약한 개미 투자자들께서 2조 정도를 팔 때 이렇게 바닥에 가까웠다 바닥을 다진다 앞으로 지수가 아니면 종목들이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아 전부 주포들이 지금 돈을 띌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모든 주포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연기분 연기금 덕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연기금 또한 돈 얻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되어주던 연기금이 우리가 그 연기금만 계속 정부에서 강하게 푸시하면서 외국인들 매물 받아줘라 그런다 그래서 연기금이 뭐 마냥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그 힘을 꺾으려고 미국에서 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니까 중국을 누르려는 그런 거에 우리가 수혜로 받는 것들이 보통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그 시총 1,2를 다투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지수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좀 빠졌죠 250원 빠져 가지고 42,150원에 끝났고 SK 하이닉스는 6만 8,300원으로 100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반도체 또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다 나쁜데 수출이 그나마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서 또 삼성이나 우리 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이 버팀목입니다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화이팅 해야 우리도 이런 무역전쟁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경제도 살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당히 모멘텀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업종 들어가서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그런 내용이 있구요 여기 들어오셔서 과거 하락장에서 배우는 교훈들 뭐 이런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급등 했죠 그 황 주식 페이스북 이라든가 애플 아마존 이런 넷플릭스 또 이런 주식들이 구글 이런 기술주들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보시죠 넷플릭스 이런 그 알파벳 애플 이러한 주식들이 모두 황 주식 이라 그래요 줄인 거에요 여기 f 요게 페이스북 아마존의 a 애플의 a 넷플릭스의 n 또 지는 구글 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황 종목들이 모두 어 급등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공부들을 하실 수 있는 불꽃봉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요금 그 글이 나와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불꽃봉 비법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동영상 온라인 강의 4개월 과정입니다 32강 이러한 그 동사 온라인 가정을 공부하실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매주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8주 과정으로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서울 대학로 토즈 해아역 4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토지에서 4층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죠 좀 있다가 제가 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송을 빨리 하는 거에요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유료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은 올해는 이제 이게 마지막 특강 이구요 내년에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한번 어 특강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4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제 오늘 지나면 1 2 3 3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요 어제 저녁에 다오가 이렇게 0.97% 상승했고 나스닥이 2% 상승한 요런 글들을 올려 드린 겁니다 전부 그 아시아 뭐 전세계 주식이 다 이렇게 올랐죠 니케이둘두로도 올랐고 대만 가권도 올랐고 말레이자 상해주 다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코스닥은 상승했고 지금 며칠째 극락하는 그 하락장세는 좀 멈춘 듯한 그런 어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하구요 어 요건 장 마치고 내어 장 시작하고 어 떠올려 드립니다 오늘 대응한 종목들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종목들은 굉장히 많구요 할 그 이런 매매 종목들이 불군봉 종목들이 조건 검색 시기에 이렇게 많이 포착이 됐지만 음 그리고 다 양봉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조건에 맞아야 또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오늘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구요 여기 보시면은 장 시작하고 9시 29분에 올렸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어제 종가 매매해서 종가 흐름 타고서 어 또 그 수익을 냈는데 여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잠깐 보실 게 있어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봉상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1층 지지대 2층 저항대 입니다 조금 해서 좀 잘 안보일지 몰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어제 분봉을 잠깐 보실까요 10분봉 입니다 10분봉 보면 어제 이 흐름을 타고서 어제 잠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여기서 아 요 흐름을 타고 갔는데 아침에 갭상승 했죠 갭상승 해가지고 3% 갭상승 했습니다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게 우리가 하는 이런 그 불금봉 종가 매매법 이에요 여기 전날 3시 20분 전에 흐름 타고 2시 20분에서 30분에 매수해서 3시 20분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 매매 또 성공했죠 오늘 성공한 종목이 레드로바 입니다 늘 레드로바 갖고 여기서 슈팅 한번 보구요 지금 어 끝에 샀는데 동시효과 에서 1.46% 들어올려 가지고 이미 지금 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2번을 할 수 있어요 흐름을 타고 2시 20분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2시 10분도 되구요 2시에서 한 2시 40분 사이에 있는 고 한 3 40분 사이에서 매수 해가지고 3시 20분 전에 한번 끝내구요 그리고 종가 전에 한번 사서 또 시의 단일가에 매도 하던지 어 매수 매도를 그 다음날 아침 오늘 요 바로 렛 조금 전에 봄 바이오로 잠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갭상승 했을 때 보시죠 3.16% 시가 뛰었죠 이런 수익을 낸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올려 드린 거구요 종가 매매는 레드로바 였습니다 오늘 이슈 관련 주가 이렇게 남북 경협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르비텍 이제 장중 단타 치다가 물리신 분도 있어요 물론 불금봉은 아닌데 장중 단타로 이제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적임 우리 여기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 예요 그래서 장중에 보시는 것 같이 어 요런 가스가 금강산 강강 농업주들 이러한 자원개발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그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세로 올라왔고 정시 테마주 중에 황교안 전 총리 국무총리 관련주 요 한창재지 서연 탑 메탈 또 오진 플라임 인포뱅크 요런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좀 눈여겨 이렇게 보시구요 또 제약바이오즈들이 좀 그 괜찮게 올랐습니다 중국 소비주 11월 11일이 중국 광군제 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광군제 에 에 관련해서 이러한 주식들이 쭉 올랐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업종에서는 어 가정용품 주라고 분류되는 애경산업 뭐 km 제약 보령 메디앙 또 바이오 제네틱스 이런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주 화장품 주가 결국 중국 소비주 거든요 여기 화장품 있죠 어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게 s&p 월드는 상한가가 쎄 s&p 월드가 어 여기 저 여기 있네요 s&p 월드 중국 관군제를 앞두고 수혜의 기대감에 화장품 면세품 주가 중국 소비 소비주들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lg 생활 건강도 8% 띄었구요 뭐 네오팜 아모레퍼시피 이런 것들 굉장히 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애경산업하고 제닉 코스온 코스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 흐름 좋습니다 제닉 같은게 괜찮구요 여러분 보신 것 중에 s&p 월드가 오늘 상한가간 종목이고 한국 콜마 5% 정도 띄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는 뭐 한 3% 정도 이렇게 띄인 것 같구요 오늘 그 코스온 같은 경우에 6.84% 그래서 중국 소비주 중에 화장품 하고 면세점 주들이 흐름이 괜찮다 이 면세점 주 같은 경우에도 어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벌써 광군제 제가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죠 앞으로 우리가 시즌 시즌 테마 스윙을 하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 행사 라든가 계절 24절기 또 지금은 그 11월 11일 날 아 광군제 중국 광군 에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플라이데이 이러한 것들이 소비 주들이 흐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손점을 하시구요 그 광군제가 될 때는 이미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요 지금도 벌써 우리가 광군제가 온다 그러면은 보름 전에 이미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벌써 매도의 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런 주식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화장품 주들은 언제 사느냐 바로 지금부터 보름 전 그러니까 10월 15일 정도에서 아 매수 하셨으면 좀 괜찮았겠죠 그럼 오늘 제일 흐름 좋았던 s&p 월드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s&p s&p 월드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 이구요 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어 일봉 상에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흐름 이에요 그러면은 10월 15일 정도 요정도에서 매수 하셔서 지금 여기 지금 저한테 맞고 있죠 여러분들 s&p 월드 또 lg 생활 건강 한번 볼까요 lg 생활건강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흐름에 지금 매수 하시는 거에요 지금 요즘 그 주식 흐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직 있지만은 요 저항 때까지 여기서 매도 할 수 있는 요런 자리입니다 쭉 그 흐름들 보시구요 여러분들 뭐 네오팜도 화장품 주죠 네오팜 한번 볼까요 네오팜 제가 이제 기억한 나는거 한번씩 보는 거에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매도의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요 근데 요즘 지수 흐름이 안좋아 가지고 요즘 조금 그 매도가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지금 벌써 광군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뉴스가 팡 터지고 11월 11일 입니다 오늘 1일이니까 열흘 남았죠 이제 면세점 주 요런 호텔 신라 신세계들 좀 눈여겨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가 낙폭가대로 반발 매수세가 일어났어요 jyp yg sm 큐브 엔터 키스트 이런 것들 mlcc 관련 삼성전기하고 관련이죠 향후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요 여러분들 여기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찌라시 기억 추억 이거 재밌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어 올려 놓은 거에요 어 옛날에 그 증권 맨들 사이에서 찌라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c h i r a s h i 찌라시 찌라시 일본말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 막 그 한국군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10년 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막 사실이 아니다 고 했지만은 97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괜찮자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외환위기가 왔는데 요번 금융위기 때 그니까 2008년을 얘기하는게 그런 찌라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학습효과가 있어서 요즘에도 정부에서 또 괜찮다 그랬잖아요 얼마전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외국 자본들이 막 덧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진실도 찌라시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 같이 찌라시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뭐 독이 되기도 하구요 어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찌라시 때문에 뭐 있었던 얘기들 좀 하이닉스가 부도 난다 뭐 대기업 그 오너가 아 위독하다 증권회사 유동성이 부족하다 회사체 디폴트 될 것이다 어 어떤 자동차 회사 또 뭐 철수한다 해외 사업장이 매각 된다 한국에서 유명한 그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철수한다 이런 그 어떤 증권회사도 외국에 그 팔린다 이런 그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들이 찌라시로 막 퍼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거의 다 이런 것들이 그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썰입니다 썰에 불과한 거구요 실질적으로는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려 하시는 것 같이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전에 그 월스트리트 그루들이 말씀하시기를 2021년도 까지는 세계에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우리도 이제 그 증시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가고 있으니까 동요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들 이게 점점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꾸 어 붉은 봉 종목 센 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며칠 얼마전에 우리 급 나갈 때는 하루 1개 나온 날도 있었죠 보통 2개 3개 밖에 안나는데 오늘 벌써 14개 오늘 내일 그 상한가 나온 종목만 벌써 7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벌써 장이 안정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우리만 증시에서 낙폭이 아시아에서 제일 컸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 고질적인 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 하락하고 있는데도 우리 증시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저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니 앞으로 뜯어 고치려면 주식 거래세도 인하하고 인색한 배당도 좀 배당을 좀 해주고 특정 업종 그니까 뭐 어 반도체 이런거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데 이렇게 이익이 쏠려 있는 현상들을 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어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그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이러한 시장에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주고 남북 해방 그 헤빙 무드 이런 것들 우리나라만 잔치같이 여기지 말고 너무 그쪽에 쏠리지 말고 이 금융 리스크라든가 경계 침체 상황을 정부에서 좀 나서서 지금 손 놓고 있다 막 이래 가지고 비판의 여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 인식이 확산이 돼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증권 거래세가 없어요 또 중국에서는 2008년도에 이미 0.83% 에서 0.1% 로 인하 있습니다 또 홍콩 같은 경우도 적고 싱가포르는 좀 많고 우리나라는 장내 거래 그러니까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거래 0.3% 죠 대만도 작년에 내렸어요 0.3 에서 1.5% 0.15% 로 반으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 주식 딱 사가지고 사자마자 손해잖아요 이 세금 때문에 수수료 하고 손해 빼고 나면 그래서 최소한 두세 호가 올라가야 본전 되는 겁니다 사자마자 손해를 보는 거죠 바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거래세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이 없습니다 중국이 0.3 에서 0.1% 내렸구요 대만도 내렸고 전부 이게 중화권 다 내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이 0.3%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게 배당 성향이 아주 낮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재평가 받고 어 받지 못하고 저평가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계속 이렇게 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장 중에 있던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 끝나고 조금 전에 올렸어요 4시 39분에 올렸습니다 불군봉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구요 여기 6가지 두가지 에서 8가지 기법이구요 두가지 차트 분석 법이 있습니다 20 플러스 4 플러스 세력 편단 찬트 분석 법이 건데요 우리가 그 이 공부하시는 방법들 차차 보시구요 이제는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특강 끝나고 나면은 올해는 마감입니다 불군봉 비법서 하고 동영상 온라인 강의 4개월 신청하시고 오프라인 공부 하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7개 상한가에 한창이 코스피 구요 6개 서연 탑 메탈 부터 요 테라 센 까지 6개가 코스닥 에서 나온 거니까 요 종목이 아 우리가 내일 불군봉 으로서 어 대응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오늘 헝성그룹 중국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세 였습니다 그 서울식품 뭐 파워로직스 이러한 주식들이 강세를 좀 보였구요 업종으로 말씀드리자 그럼 뭐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장품 주가 상당히 괜찮았고 테마로 치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국내 상장 중국 기어 헝성그룹 이게 그 15.7% 띄었거든요 오늘 차이나 그레이트도 11% 띄었고 골든 센츄리도 이런 중국 관련 줍니다 좀 한번 여러분 제가 아는 걸 다 한번 불러 드릴까요 차이나 하우란도 있죠 또 어떤 게 있나 GRT 로스엘 이스타시아 홀딩스 골든 센츄리 뭐 CKH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그 그룹 중국 관련 국내 상장 중국 관련 주들이 전체 평균으로 한 6% 이상 띄었어요 엄청 띈 거죠 전체적으로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주 이런 것들 다 띄었고 한창 재진은 한교환 전 국무총리 관련 주 네이처 셀은 보석 인용 급등 후 하루만에 약세 이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았던 주식 정리해서 올렸구요 오르비텍은 남부 경협주 비핵화 관련 주 인데요 29일 한전하고 또 49억 규모 계약이 체결 된다 증권 거래세 인하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관해서 조금 전에 장 끝나고 여러분들 요 뉴스가 떴습니다 모든 차량에 이러한 그 차량용 소화기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소방청에서 그 아무리 빨리 소방서에서 간다 그래도 차가 이미 다 타버리 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 차에서 따끈해 가지고 먼저 초동 조치를 해야지만이 된다 그래 가지고 국민 대상에서 뭐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거의 88% 국민이 소화기 설치에 찬성한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상대로 또 차량 화재 예방 교육까지 또 있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 차량에만 설치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내년부터 장착해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떴으니까 요 관련한 주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에요 차량용 소화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오늘 14개 종목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증시 안정화가 되는 어떤 이런 흐름들도 좀 있구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 붉은봉 요 조건 검색 시에 14개가 나왔지만은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내면서 좋은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잠깐 한번 좀 일봉을 통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인트로 메딕스 보세요 자 이게 붉은봉이 이날 나타나는데 오늘 상승 좋았는데 우린 눌림목 매매 거든요 분봉에서 보실까요 여기 노란 라인 검정 라인 빨간 라인 검정 라인 인데 다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구요 보시는 것 같이 이 눌림이 없었습니다 눌림이 없으면 저희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메딕스 말씀을 안 드린 거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께요 세원이 붉은봉 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눌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린데다가 여기가 조금 눌림이 노란 라인에 있었는데 요 수급 라인이 높아 가지고요 우리 조건에 맞지 않아서 물론 아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산승이 있었지만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레드로바 같은 경우에는 아 요런 라인에서도 이렇게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요기서 수익을 한번 보구요 지금 현재 수익보는 종가 매매 종목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봉을 여기 지금 2층 정항 라인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여러분 보시는 요 빨간 라인 1 2 3 4 5개 1층 2층 3층 4층 5층 요 일봉 오요 라인 이어 여러분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 라인입니다 자동 매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맞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여기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종가 매수 종목으로서 이렇게 상승하는 여력이 좀 어느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id 또 투비 소프트 세미 시스코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좀 일찍 강의하고 오늘 강의 시간을 조금 짧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구요 내일 장 마치고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꾼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